예쁘기의 작업방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종이접기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표지가 정말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안에 열어보면 색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예쁜 색감의 색종이에 그림들이 프린트되어 있어서 접기가 더 편리해요 먼저 예쁘기를 꾸밀 수 있는 옷가 리본 초은이의 드레스와 왕관 그리고 레몬씨 딸기향 복숭아씨 사과야 바나나치 수박이 포도야 체리향 아코니 벼리다옹 아숑 햄프기 햄프기 아기고래 베이비곰 뽀댕이 깜찡냥이 톱뿡이 무지개도 있구요 구름도 있어요 이건 알록달록 별입니다 책을 펼쳐볼게요 차례 차례에는 귀염뽀짝 예쁘기야 좋으니 새콤달콤 과일친구들 깜찍발랄 동물친구들 아기자기 소품들이 안내되어 있어요 종이접기 설명들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천천히 보고 따라 만드시면 됩니다 귀여운 가이들과 동물친구들 종이접기 설명들이 나와있네요 사과형 종이접기를 보고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위쪽에 선을 접으세요 아래쪽에도 양쪽 선을 접어요 그리고 여기 선대로 펼쳐 눌러 접으세요 아래로 접어주고 다시 위쪽으로 접어요 또 아래로 접으세요 윗부분에는 계단 접기 해줍니다 이 부분에 선을 당겨서 접으세요 이 부분에 선을 당겨서 접으세요 뒤집어 줍니다 남아있는 선들을 뒤로 접어주세요 남아있는 선들을 뒤로 접어주세요 이제 귀여운 사과양 완성입니다 입체감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몇 개 더 접어 봤어요 종이접기 해보니까 집중되면서 정말 재밌네요 다른 아이들 접는 영상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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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